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럴 거면 한 펄더에 보관을 하시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면 저거 빼고 일단 이거 다 옮겨지면 되니까 그 전에 나머지 설치 가능한 건 좀 설치를 해두죠 네 혹시 다리가 튼튼하실까요? 네 왜요? 제가 불편해서 세팅하러 오면 옆에 계속 서 계시면 다리 아프실 것 같고 불편하실 것 같고 내가 의자 뺏어가지고 나 혼자만 앉는 이상한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서있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안 불편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이거나 치울게요 아 네 근데 책상을 어제 설치한 거 아닌가요? 네 어제 설치한 거 치고는 책상이 깨끗하네요 네 와 여기다 다니는 거구나 서울대학교 나오셨어요 저요? 네 여기 어디 있었어요? 여기 아 케이스에 네 다시 혼내라 아 제가 뭐 사생활을 캐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아 저기 있길래 제가 지금 독성 아이티를 결정 2분에서 시켰는데 네 한번 먹어봅시다 아 웬만한 데서 시키는 거는 전 또 잘 먹습니다 그래요? 까다롭긴 하지만 20분만 기다리세요 아 아 네 아 봉을 먼저 꼽아야 되는구나 아 설명서를 먼저 봤어야 됐다 아 맨 앞에 거를 안 꼽여 이런 이런 비싼 걸 사시지 그랬어요 비싼 거는 조립을 안 해도 되는데 아 죄송 아 선물 받은 거임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제가 나쁜 놈이 된 거 같잖아요 선물 잘 받으신 거 같아요 네 그쵸 네 좋은 제품이네요 맞아요 이렇게 오 와우 벌써 왔나요? 왔어요 자 여기 어 어 어 괜찮죠?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떡하지 어머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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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흡수됐다 아이고 깨끗 잡나요 오 셋 제가 제가 어 잠깐만 형이 3행전이 오신 건가? 야 네 전화 다 들려다가 아이스티 쏟았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아 뭐야 서울 대형타운 거 같은데 아이스티 아이스티 또 먹던 게 아주 금방 와서 아이스티 또 먹던 게 아주 금방 와서 이제 아이스티 파악이 안 된 저 따라오세요 네 따라오시라고요 아 카메라 앵글 밖으로 끌고 나가시는 건가요? 여기 여기 나 버리세요 아 아 우리 부족한 크리에이터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어이없네 진짜 항상 면목이 없습니다 밥 시켰어요? 아니 너무 시키려고 뭐 먹어볼려? 난 맛있는데 비싼 거 아 비싼 거 먹으러 오신 거구나 아 먹으러 오신 건가요? 네 놀러 온 거예요 이 사람 오늘 놀러 왔습니다 저 인쟁이님 뭐 좋아하세요? 저요? 랍스터요 뭘 좀 아시는 분이시고 랍스터 사나? 아니 가리 할 리가 없죠 랍스터 주문했는데 있더만 있다고요 여기에? 뭐 있긴 있다 랍스터 드실래요? 진짜 있어요? 네 아니 사고를 쳤는데 또 랍스터 먹기는 좀 그렇긴 한데 뭐지? 40만원 40만원? 40만원 배달이 40만원이요? 나 지금 잘못 본 줄 알았어 4만원이 아니고요?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시키고 나랑 또 주문해 그래 랍스터를 시키고 딴 걸 주문한다고요? 네 랍스터 30만원이라며 아니 9만원짜리가 있어요 9만원짜리 1.4kg짜리 아아 또 뭐 좋아하세요? 랍스터 말고 소고기요 일단 두 마리 시키고 너 또 너 고기 먹을래? 네 다 시켜주세요 빨리 알았어요 이야 드디어 카메라가 이야 이야 뭐야 이야 그거 설마 엘베터 마운트인가요? 예스 네 뭐야 아 근데 30인치 너무 크다 똑딱이네요 네? 아니죠 아니에요? 네 아닙니다 크롭이죠 이중사고 칠 뻔했는데? 이제 여캠 요로레이가 나오고 어째 징그러워 여캠이 징그럽다고요? 아니요 네 제가 여캠인 게 징그러워 웃음이 많은 여캠 분들에 대한 모욕 모욕인가요? 아니 이거 자르지 마세요 아니 내가 여캠인 게 징그럽다고 이스라엘을 쓰는 여캠 징그러워 야야야야 롤레이롤란 오늘 그래서 은쟁이님에게 뭘 먹이실거죠? 반격살이랑 랍사요 아싸 개구를? 저는 오라 그래서 왔을 뿐입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닫고 이제 다 다 버리시면 아 다 버리는데 파시면 됩니다 파시면 됩니다 파시면 됩니다 요 잘하네 직접 좀 해보셨나 봐 저 전공이 아 진짜? 네 아 전공은 음악이 아니신가요? 저 전공은 영상 전공은 음악인줄? 음악하는줄? 저 영상과인데 논쟁님은 전공은 몰랐어요? 저요? 로봇응용학부였는데 중태죠? 아 어쩌다 그럼 갑자기 이렇게 아 저의 스토리를 또 그게 언제예요? 그게 배그 망할 때쯤 논쟁전자 오피셜 배그는 망했다 아 아 인지도가 조금 떨어져 인기가 조금 더 식을 때쯤 인기가 뜨겁다 알겠습니다 편지찬이 잘라주세요 알아서 아 요즘 저렇게 있는구나 아 요즘 저렴한 것도 이렇게 여닫지도 나옵니다 뜯어주시죠 완전 좋아 세거 영롱합니다 아 너무 예뻐 지금 아니요 그럼 우와 이제 그 조명 위치 바꿔야 되죠 일단 컴퓨터 켜서 나머지 좀 깔고 나서 잘한다 그리고 두려워 두려워 이 방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방에 진짜 귀신이 있다니까요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아직 배우는 거구나 그쵸 USB 있는 거 일단 다 옮기는 거고 나머지 윈도 업데이트 그럼 다시 다 깔아야겠네요 OBS랑 OBS 설정을 안 가지고 왔구나 혹시 복잡하게 세팅해 두셨나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 그러면 그만 그냥 투입 툰에 아 그 정도면 그만 3분할 이 정도 그 정도면 3분할이요? 아 첼로를 3분할로 하려고요 첼로를요? 네 첼로 4분할을 할 일이 있나? 거의 있더라고요 근데 랍스터 놔두면 쉽지 않나요? 뭐 할까요? 그럴까요? 어차피 이거 기다리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단 거 좋아하세요? 단 거요? 좋아죠 지금 닭고기 망고 말린 거 이거 좋아하는데 맛있어 이거 응 윈도우 깔린 거예요? 네 깔려있어 이거 네 여기서 이제 키 아 왜요? 아까 거기서 한 해 왔나요 우리? 네 키를 안 가지고 왔네 우와 너무 밝죠? 그럼 이제 까볼까요? 우와 뭐야 뭐야 나 이거 할 수 있을까? 한번 설정해두면 아니 이게 저렇게 안에서 저렇게 다 셀링이 돼요? 네 그래서 컴퓨터랑 연결해둔 거라서 카메라 진짜 좋다 리얼 하이테크시네요 일단 근데 라이트를 좀 맞추고 해야겠는데 일단 최소한 아웃 그거 움직이는 거예요? 아니요 무슨 움직임 아 제가 오기 쳤나요? 아니 아닙니다 여기 귀신들리고 맞는 거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아 거기서 좀 살아야 되는데 조명이 조명이 더 있긴 해야 될 거 같은데 살짝 살짝 얻은 아 그 필수품 캠 키는 사람의 필수라고 해야 되는 게 아 인증 먼저 하죠 정말 어려워 보이네요 그냥 탈까요? 아 근데 좀 아깝다 저기 저 컴퓨터를 그러면 다시 아 그 짓을 또 할 수 있나? 합시다 얼만데요? 20만원 뭐라구요? 아 가져올게요 아 가져올게요 나는 한 몇만원 하는 줄 알았네 이거 이렇게 많네 없네요 뭔가 좀 화면이 이상했던 거 같은데 내장 클릭과 슬롯이 약간 맛이 갔거나 매트릭스다 매트릭스 아니면 저거 청소가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아하 한번 해볼게요 와우 20만원 아꼈다 금방 하네 네 금방 하죠 다시 갖다 놓을게요 다시 갖다 놓을게요 힘이 듭니다 다른 찔리는 있어요 아 그런가요? 조크율 맞추시면 될 거 같은데 일단 지금은 배 잘나오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일단은 너무 좋은데? 눈이 아프다 눈이 아프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셔서 네 몸통을 보면 네가 더 나이 써보여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제일 어릅니다 여러분들 그 뭐야 색상 느낌은 어느 정도로 아실 건가요? 하얀 톤으로 가는 게 있고 하얀 하얀 밥에도 이렇게 하고 차가운 느낌 좋은데 차가운 느낌 쿵톤 색이 없어요? 피부톤이 일단 피부톤 기준을 좀 맞추고 이 나머지를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서 Notes 다 나온다 다 나온다 다 나오는데 이게 좋은 거 같다 제 얼굴이 좀 더 spatial discussions 들어있는지 엄청 spatial 어떻게 될 대로 아침에 오독가 대단히 너무 좋아요. 네? 너무 좋아요. 오 이것도 너무 좋아요. 얼굴 밝은 거 좋아요. 아 얼굴이 그냥 밝으면 돼요? 너무 좋아요. 하얘서 사라지고 싶으신데요. 네. 왜냐면? 오 이거예요. 사진 찍어놔야지 이거 뭔지. 지금 끝나셨습니까? 제 거는 뭐 이거면 될 것 같네요. 아니 이거 너무 사귄데? 아니 생애. 이거 너무 사기잖아요 이거. 이게 나라고? 야 너무 좋지? 너무 좋지? 수연 봐 어디갔어요? 나도 카메라를 좀 바꾸고 퍼펙트캠 써야 될까봐. 어 그렇다니까. 남자들도 써야 돼. 아니 이거 게스트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. 눈쟁림. 눈쟁.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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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영상을 전공했는데 이렇게 못해요. 저분 누구세요? 이 사람이요? 저도 처음 봤는데요. 처음 보실 분인데요? 차민교를 닮긴 했네요. 그때처럼 싱크롬용이랑 다 해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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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죠. 라오 팀 그만큼 좋은 애들이 없지. 90만원밖에 안 하는데 사야죠. 20만원이나 햇살이라는데. 사야죠. 무조건 사야죠. 자. 저는 이제 가도 되나요? 오래 걸릴 것 같네요. 네. 아니요. 안 갈 겁니다. 끝나지 않았어요. 가셔야 되는 줄 알고. 아니요. 그거 해주셔야 돼요. 뭐? 뭐 해줘야 되죠? 침크를. 아. 사 사 사 사 사 사 하 하 하 하 하 첼로 첼로 갖고 오세요 좋아 너 잘 왔다 나 전자첼로도 좀 봐줘 빨리 가야겠네 나 이거 세팅 끝내버리고 오디오 싱크부터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저의 할 일이 왔군요 오케이 다 같은 소스 확인했고 나머지 끝난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녹화 한 번 오 정론 확실하시네요 확실합니다 잘하셨고요 잘하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네? 아 그 아이스티는 잘 아이스티는 우리 방음부 손님이 잘 드셨습니다 그냥 드시고 그건 뭐죠? 뒷돈 안 받습니다 아니 정말이라고 아 뒷돈 뒷돈 쑤셔놓은지 지금 돈 아니 초콜릿 딸바 뭉치 딸바 뭉치 아이 가져가세요 아 제가 초콜릿을 안 줘요 아 네 그럼 뭐 드리지 왜 계속 뭘 주려고 하세요 이미 랍스타만으로도 이미 많아요 김살기하고 비타 오븐 젤이 음 요거트 감사합니다